음 매트를 손에 부신 다음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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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 끈 하던데요? 응 그러니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이거 하면 굉장히 친절하겠는데 아무래도 벌레 같은거 못오게끔 하는거죠 네. 벌레 같은거 잘 안보고 피부병도 좀 피부병도 좀 피부병이 없어요 이게 지금 오마대올찜에 섞어서 이게 하는게 수백년동안 사용해 온 건데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게 수분을 수분을 저기한 것 같아요 나도 지금 이게 됐죠? 이걸 자기가 돌로 찢어서 가는거에요. 돌로 갈아서 가루를 만드는겁니다. 이게 이분들의 옷을 입는거고, 또 이거는 에램베 에램베 에램베인데 이것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남자가 넥타이를 하느냐 안하느냐와 똑같은거에요. 정장차림일때는 이걸 합니다. 르베 손님 왔을때는 이걸 합니다. 집에서 자거나 뭐 이럴때는 그냥 풀어놓고 있는거에요. 근데 이것도 다왔나? 다왔나? 아..먹고둔가인지 에램베 오늘 먹고둔가? 오베 자기가 직접 만든거에요. 거의 상간마마 수신이죠? 진짜 근데 이런 손재주가 인마족들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런것들을 인용품으로 가져가면 좋은데, 저런거는 자기들이 힘들게 만든거여서 팔지는 않아요. 쉽지 않고. 이런것도 옷찡거리고 이런것도 이거 쎄요 쎄요. 이게 힘들겠는데? 다리를 보호하고 뱀에 물리지 않고 이런것들 때문에 신발, 가족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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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아주.. 와 좋네. 이건 쎄고 이거는 돈같은거에요. 장식품이 양은 뭐라고 하죠? 노란색 그거 구리 금 같기도 하고 금은 아니고 그 양은 예 맞아요. 은이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야 머리 이거는 이걸 어떻게 했어? 이걸 이겨가지고 했나보다 그렇죠. 그걸 이겨가지고 발라는거죠. 그 속에는 풀같은거 이런걸로 감았어요 이미. 이 속에 보면 감았잖아요 이 속에 감아진게 있어요. 이걸 감아가지고 이것하고 섞어서 이걸 섞어서 여기다 바르는겁니다. 그러니까 바르는거죠. 야 또알먹고 또알먹고 엄마데 우린 봐. 야 남마너 야 야 아미 맥칼에다 오진생 엄마데 군분다 응 이렇게 해서 잡고 이제 어 저기 안떨어지나봐요 안 떨어져요 기름이잖아 기름과 흙이 묻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저기 머리는 머리카락하고 같이 붙어있나 봐요 네 저기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예술성이 있는 부족이에요 놀이 문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휘파람으로 부른 오로끼 라고 있는데 그런것도 그렇고 집도 사실 잘 짓는 편입니다 이게 손으로 짓는건데 매코롬하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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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에버시네 호구에버 그럼 다 쟤 보는거 봐 영상 영상팀들 사진 한번 찍죠 사진 한번 찍죠